이탈리아 로마 근처 교도소에 뜻밖의 손님이 방문했습니다.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. 부활절을 맞아 교도소를 찾은 건데 제소자들은 열렬한 환영을 보냈습니다. 교황은 교도소에서 미사를 직접 주관하고 제소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특별한 행사도 가졌습니다. 이 씻어준 발에 입을 맞추면서 축복했는데요. 이런 세족식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12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데서 유례한다고 합니다.